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MCGO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 편의점 맥주 추천으로 효모사피언스에서 몇 가지 테마로 추천 카테고리를 나눠서 맥주를 추천해 드린 시간입니다 편의점은 맥주 전문가보다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맥주를 구매하는 곳이라는 부분도 있고 맥캠 만원이라는 용어가 고유명사화 되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대중성이 떨어지는 맥주들은 판매되기 힘든 공간입니다 따라서 편의점의 맥주 라인업은 대중적으로 검증되거나 익숙한 타입의 맥주들 위주이기에 브랜드는 많아도 스타일 측면에서는 다소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가 테마를 나눠 추천을 해 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가 CU, GS25, 7-11, 이마트24 등에 편의점을 들려 라인업을 조사했고 맥주를 구매해 봤습니다 이번 촬영을 위해서 각 편의점 브랜드당 7개에서 10개 지점을 들렸고요 그래서 지점의 규모나 맥주 구비 상황에 따라 저희가 준비한 데에 누락된 제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선정한 맥주 추천은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 모두 대상이 되며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점 맥주 라인업에서 여러 테마로 맥주 4개 추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조님께서는 4캠만 원을 고를 때 나름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통의 맥주들로만 내가 라거를 좋아한다 혹은 바이젠을 좋아한다 그럼 그 4개로만 다 채운다던가 혹은 4개 다 각기 다른 타입으로 조합을 한다던가요 저는 일단 처음 보는 맥주 아니면 신제품이 있는지는 먼저 보고요 그걸 먼저 택하고 아이패를 하고 나머지 밀맥주나 또 라그나 해서 저는 4가지를 가급적 다른 제품으로 선택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조합으로 4캠만 원을 채우는데 저희의 추천도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서 여러 테마로 추천을 나눠봤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편의점 브랜드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조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추천하는 첫 번째는 추천 조합은요 나는 밀맥주 매니아 각기 다른 타입의 밀맥주로 4개 채워보자 입니다 우선 CU에서는 그린버겐 블랑시 그리고 파울라너 바이스비어 그 다음에 구스 312 어반 위트 마지막으로 에딩거 둔켈 검은켄에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리고 GS에서는 블루문 그리고 그롤시 바이젠 구스 312 어반 위트 파울라너 둔켈바이스 등 입니다 그러면 조합을 보니 벨기에식 밀맥주 독일식 밀맥주 미국식 밀맥주 또 독일식 어두운 밀맥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 꾸릴 수 있는 각기 다른 타입의 밀맥주 4종이죠 벨기에식 밀맥주에서 그린버겐이나 블루문 대신에 호가든 블랑 그리고 제주위트 등이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독일식 밀맥주는 프랑치스카노라든가 칭따오위트 그리고 에딩거 베이지색 흰캔 등이 있으면 대체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합은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합은 연하고 순한 라거 맥주가 좋아 쓰거나 향기나는 건 싫어 입니다 밀러 드래프트 팅타워프 드래프트 타이거 크라우드 드래프트 입니다 이마트24 에서는 코나 롱보드 라거 1866 브론드 라거 코젤 다크 그 다음에 버드와이저 이렇게 제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극이 없고 청량하며 가벼운 라거들 위주로 구성 하셨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맥주도 여기 많이 보입니다 순한 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음 조합으로는 반대로 냉한 라거는 싫어 맛이 풍부한 라거 맥주가 좋아 입니다 일단 CU 에서는 부드바르 서울숲 수제 라거 파타고니아 필스너 그리고 호파우스 13 입니다 부드바르 같은 경우는 미국 버드와이저 맥주의 모태가 되는 체코 필스너고요 그리고 호파우스 같은 경우는 기네스 흑맥주 기네스 양주장에서 크래프트식 라거로 새롭게 출시한 시트러스한 라거 입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 에서는 DAB 엑스포트 독일 도르트문트식 전통 엑스포트 라거고요 스텔라 아르뚜와 덴마크의 칼스버그 그리고 국내 제품인 생활맥주 레드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색 대중 라거 치고는 살짝 도수가 높은 엑스포트 스타일인 DAB와 국내에서 나온 레드 라거인 생활맥주 레드 등도 넣어봤습니다 평소 자주 마시던 라거에서 너무 엇나가지 않으면서 풍미는 조금 더 살아있는 맥주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많이 어긋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의 풍미를 느껴보자 입니다 그럼 제가 찾은 추천은요 일단 GS25에서는 경북궁 IPA, 성산일출볼, 윤미오 위트 A, 구스 IPA 이렇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24에서는 상상페일 A, 구미오 IPA, 제주페롱 A, 스팀 블루어의 임페리얼 IPA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CU에서는 순환 IPA, 덕덕구스, 노을, 인디페일 A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븐에서는 고스트 10, 대한 IPA, 에일의 정석 볼파스 IPA 이렇게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직접 추천해 보고 나니까 표지점에서도 페이레일이나 IPA들도 많이 진출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라거만 했던 시장에서 호가든이나 파울라너 등의 밀맥주들이 맥주의 다양성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었는데 페이레일이나 IPA들도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봐요 다음 추천 테마는 대체불가 유니크한 타입의 맥주입니다 그럼 대체불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맥주 스타일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가 있는 유니크한 스타일이거나 맥주 장르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제품이지만 빛을 못 보는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마트24에서는 가펠 켈시, 그리고 스팀 브루의 임페리얼 스타우트, 그리고 코나의 빅웨이브, 그리고 파울라너의 민희너 헬 등을 추천드리고 싶고 GS25에서는 벨기에식 수도원 느낌의 맥주인 레페 브라운, 레페 블론드, 그리고 간브리누스 오리지널, 그리고 브루독 펑크 IPA 등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독특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박박 긁어모아 추천하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스팀 브루의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레페와 같은 벨기에 수도원 맥주는요 편의점에서는 매우 유니크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네켄이 싫으면 스텔라를 마시면 되는 약간 이렇게 라거끼리 대체가 되는데 이쪽은 대체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캘시나 비게이브 같은 제품은 라거 같은 에일로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상으로는 에일인데 이제 라거를 위주로 드시던 분들도 마셨을 때 큰 거부감이 없이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에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여기 맨 오른쪽에 금색 캔에 들어있는 파울라너 윈희너 헬은요 독일 미넨 정통의 라거이니 꼭 한번 마셔보시고 그리고 감브리너스는 체코의 전통적인 필스너라거이며 그리고 브루독 펑크 IPA는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크래프트 맥주 IPA 입니다 일단 편의점 맥주는 이 정도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라인업이 편의전마다 겹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꼭 이대로 안 따르셔도 되고 몇몇 저희가 추천 조합을 섞으셔도 됩니다 조사 시기가 2020년 11월이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라인업이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지점마다 발주해서 구매해 놓는 맥주가 다를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트 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편의점보다 조금 더 독특한 맥주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할 얘기도 많아질 거라 봅니다 MC조님 구매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맥주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하루에 한 캔씩 해서 100일 작전으로 마실 예정입니다 매년까지 가겠네요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